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승피드 종목 10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빠르게 두 분의 전문가 핑퐁핑퐁 10가지를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와 궁금하신 점은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종목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스피드 종목 10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그리고 이데일리온 맹어클럽의 황윤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재미있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종목들 10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어떤 종목 10가지를 가지고 오셨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10가지 종목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차용주 소장의 픽 5개를 볼까요? 하이브, 삼성전자, 대우조선해양, 카카오, 현대차 5가지 종목을 준비해 오셨고요. 자, 황윤석 전문가의 5가지 종목은 우리기술투자, 현대백화점, 신세계푸드, 엔비티, 크라우네테홀딩스를 골라오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과연 10가지 종목 중에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시나요? 네, 이렇게 두 분의 종목 10가지 종목을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바로 스타트를 해달라, 빨리빨리 진행을 해달라라는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 좋은 게 많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신데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차용주 소장님의 첫 번째 픽부터 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은 대형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하이브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하이브 같은 경우 매출과 영업이익이 서로 엇갈린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나름대로 현재 지금 우리가 아티스트들의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생각보다는 매출은 잘 나왔습니다만 영업이익은 생각보다는 좀 덜 나온 그런 수치가 현재 지금 나와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매출이 늘어나면 영업이익이 늘어나야 되는데 영업이 줄어든 요소들을 한번 꼼꼼히 살펴볼 수가 있다고 살펴봐야 되겠는데 일단 사업을 이전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따른 일회성 비용들이 좀 있다라는 것들이죠. 이런 일회성 비용 같은 경우 우리가 단순하게 영업이익만 볼 게 아니라 그 내용과 추세를 봐야 되는데 이런 일회성 비용을 제거를 하고 영업이익을 창출해낸다면 영업이익은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고전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독립된 BTS라는 혼자만의 어떤 독주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감이 있다 하더라도 매출과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되는 것은 이제 하반기인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소비주들이 긍정적인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 효과에 대한 것들 지금 거리 두기가 다시 3주째 연장이 되긴 했습니다만 조만간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정부에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또 BTS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보이그룹과 걸그룹들에 대한 현재 지금 후속 작업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빅히트에서 하이브로 이론을 바꾸면서 기업이 변화하고 있다는 면에 있어서 지금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영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하이브였습니다. 오늘 차영주 소장님은 대형주 위주로 5개를 골라오셨는데 다음 종목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황윤석 전문가의 첫 번째 종목을 확인을 해볼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지금 아마 암호화폐 시장의 급등락에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업비트가 미국 상장 기대감, 또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의 이익이 급증하면서 우리 기술 투자가 한때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지분 가치가 6회 이상 평가가 되면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가상화폐, 소위 암호화폐 중에서도 비트코인 시세는 하락하는데 시총 2위인 지금 이더리움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요. 또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도지코인도 지금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나 가상화폐 시장이 다 같이 지금 위험한 건 아니다. 보면 옐런 장관이나 또는 그다음에 파월 의장이나 이런 보면 이런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저격을 하고 있거든요. 화폐 가치, 통화 가치가 없다라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저격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저격에도 불구하고 기업이나 이런 쪽은 계속해서 이런 쪽에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한화 투자증권도 두나무 지분을 지금 6.2%나 매입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자료 화면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 투자가 투자한 IPO들인데요. 여기 보면 두나무, 휴즈, 엔라이즈 퍼스트 캠퍼스 쭉 나오죠. 보면 제주 맥주까지 나와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눌림목 공략하기 좋은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빠르게 마무리해주셨습니다. 자료까지 준비를 해오셨는데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아셨죠? 시청자 여러분들,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이거 더 궁금하다, 더 못 들었다,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메시지나 문자를 주시면 다시 한번 저희가 마지막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면서 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조금 아쉬운데. 다음 종목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차용주 소장님의 두 번째 픽, 대용주 어떤 종목일까요? 좀 답답한 흐름 보이기는 삼성전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든 안 갖고 계시든 우리가 삼성전자의 향방에 따라서 지수가 움직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가 현재 지금 1분기 같은 경우 구조 중반 때의 영업이익을 발표한 이후에 서프라이즈라는 단어를 쓰지 않음으로써 전반적으로 오히려 주가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제 8만 원도 지지가 되느냐 여부가 좀 관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지금 엊그제부터 2분기 영업이익이 약 10조대를 탄환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1분기 때도 약 10조대 정도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10조대까지 나오지 않고 9조대에서 머물렀다라는 것인데 2분기에 10조대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겠는가. 결국 우리가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인데 왜 주가가 못 오르느냐. 답답해하고 계신데 밑에서 차근차근 영업이익은 쌓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부 공격적인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3분기 영업이익은 13조까지 또 바라보는 그런 리포트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보통 우리가 반도체 호황이라고 불리면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비수기인 1분기와 2분기에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지금 나머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공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성전자가 8만원으로 과연 내줄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종목별 순환매를 겪고 난 이후에 다시 9만전자, 10만전자까지 탈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일단 해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시는 요즘 삼성전자 그래도 차곡차곡 저점 매수를 해 나가는 게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닐까 싶은 차영주 소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또 종목 알려드리고 있는 중에 KTCS의 1분기 실적이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공시가 올라왔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88억 원 기록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에서 156%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실적, 좋은 호실적이 나오자마자 KTCS의 주가가 바로 상승으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 2.64%, 2.48%까지 상승세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발표 후에 일단은 KTCS의 주가가 바로 반등하고 있다는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윤석 전문가의 이야기, 두 번째 종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의 댓글로 많은 분들이 황윤석 전문가님은 천천히 자세히 얘기해 주셔서 너무 좋다라고 해주셨어요. 또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현대백화점입니다.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매출이 6,832억 52%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급증했고요. 영업이익은 649억 336%나 급증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면세점 매출 했는데 면세점 매출도 169%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적자인데 적자폭이 대거 축소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앵커님은 여의도에 새로 개장한 더현대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관광명소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가 매출 효자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에 가면 헤리티지 백화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기가 관광명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의도에 더현대도 보면 온라인 패션쇼라든지 비대면 콘서트라든지 문화명소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회사채 1,100억을 모집할 때 3,700억이 모였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까운 분들한테 현대백화점 사야 된다.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하반기 금리 인상의 수혜주는 하반기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 하반기에 난세의 영웅주는 저는 내수주, 그중에서도 소비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은 논리모에서 계속 공략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금 여의도의 더현대뿐만 아니라 지금 그 밖의 현대백화점 매점들도 실적이 계속해서 호전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황용석 전문가의 두 번째 픽은 더현대, 최근에 여의도의 핫플레이스가 된 더현대를 잭팟을 터뜨린 현대백화점. 앞으로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을 할 때 수혜해 볼 수 있는 게 내수 소비주다. 그중에서 또 더현대로 또 인기몰이를 함께하고 있으니까 현대백화점을 한번 좀 잘 살펴보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차용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인데, 차용주 소장님에 대한 댓글도 역시 삼성전자는 뭔가 적금인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언제 사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현재 지금 삼성중공업이 일으킨 조선주들의 어떤 혼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대우조선해양을 오늘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름대로 조선 3사 중에 가장 견조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의 실적보다는 현재 지금 조선사들이 안고 있는 과거 수주에 대한 어떤 그러한 실적들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당장 수주도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적자를 시현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원유 채굴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기술이 조금 미흡하다라는 것 때문에 대규모 우리가 턴키로, 소위 말해서 설계서부터 시운전까지 받아왔던 부분에서 적자가 시현됐다라는 거죠. 대우조선해양이 이런 부분들을 가장 먼저 손절을 했습니다. 잘라내서 더 이상의 원유 시국에서는 당분간 만들어내지 않겠다. 우리가 이제 수주를 해오면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어떤 도면을 갖다가 단순하게 만들어내는 정도를 해야지 턴키는 좀 안 받겠다라는 부분들인데 삼성중공업이 마지막에 갖고 있었던 턴키 물량에 대한 적자를 이번에 반영하면서 대규모 적자가 시현됐다라는 거죠.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선박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수주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게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좋아질 일만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당장은 우리가 지금 자금 저가 수주라든지 철강 제품의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악재 요인과 같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차영규 소장님의 대우조선해양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에서 민영불사조님이 여기에서 언급되는 종목은 다 혹하게 되네요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무턱대급 다 사시면 안 됩니다. 잘 선별을 해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음 황윤석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시죠. 세 번째 종목은 신세계푸드입니다. 신세계그룹의 식품회사죠. 식품 제조, 식자재, 유통, 급식, 베이커리, 외식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마 급식 쪽에서 매출이 급증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세계푸드에서 최근에 노 브랜드 버거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대박을 터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달 출시한 대체육, 너겟이라고 하는 노치킨 너겟이 한 달 만에 누적 판매량이 10만 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육이라고 하면 미국 브랜드 중에 비욘드 미트를 아마 떠올리시게 될 텐데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초로 이제 베지테리안, 채식주의 열풍이 많이 불고 있고요. 건강 관련 때문에 이런 쪽의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좀 주목해 볼 만하고요.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사업 구조 개편이라든지 또는 실적 호전 전망이 나오면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를 보면 거의 목표 주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고는 내가 지금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단기간에 급등한 게 아니라 꾸준히 조금씩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10만 주 이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눌림목 공략을 하시되 이런 걸 한 번에 매수하지 마시고 눌림목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저는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조정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신세계 푸드에 대한 황윤석 전문가의 의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핑퐁핑퐁 열심히 종목 소개를 해드리는 동안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중국의 상해 지수는 0.15%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홍콩 항생 지수도 0.29%, 0.3% 정도 상승하면서 탄력을 붙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코스피가 0.4%, 0.5% 때까지 거의 상승세가 올라왔고 코스닥의 1% 넘게 지금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불을 뿜으면서 한 주 마지막 거래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또 다음 종목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용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부정적인 것을 좀 건드려보겠습니다. 카카오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요? 카카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을 텐데요. 카카오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이슈들이 있죠. 사상 최고의 이익을 엊그제 달성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자회사에 대한 IPO 모멘텀이 있죠. 그런데 주가는 왜 못 들을까요? 그러게요. 그게 이제 많은 투자자들의 궁금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 액면 분할에 대한 효과도 당일날만 발휘를 했고 그 뒤로 계속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는 게 카카오를 우리가 10만 원, 20만 원대만 하더라도 많은 증권 전문가 분들께서 거론하지 않았었던 주식입니다. 그렇게 쳐다보지 않았었던 주식이죠. 그때만 하던 네이버 위주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카카오에 대해서 다양한 유튜브들이라든지 여기저기서 얘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못 오르고 있다는 거죠. 카카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익 좋게 나왔고요. 앞으로도 좋을 것입니다. 거기에 자회사 상장할 거고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주가에 이미 반영돼 있다. 뭔가 주식이라는 게 새로운 게 있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모멘텀이 있을 때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누구든지 다 아는 주식을 가지고 초과 수익을 내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쉬운 것은 주식시장은 아니다. 우리가 철강화학 쪽은 아직까지도 긴가민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지 지금은 대중화되다 보니까 오랫폭들이 좀 줄어든 많이는 있죠. 따라서 카카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너무 그렇게 단기간에 기대를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카카오 많은 분들이 또 이번에 카카오를 아마 많이 액면 분할하고 매수를 하셨을 텐데 유튜브에 셀리님도 저 카카오 주주인데 장투 종목으로 갖고 가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은 마지막에 시간이 되면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황윤석 전문가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MBT입니다. 제가 성장주로 주목하고 있는데요. 웹서핑을 하다 보면 이제 제가 들르는 그런 쪽에서 보면 사이버 캐시를 적립해 줍니다. 그 사이버 캐시를 나중에 현금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 자체가 소액이긴 하지만 그래서 보면 네이버가 웹툰 플랫폼 네이버 웹툰의 미국 상장을 검토한다라는 걸로 주목을 받은 기업인데요. 이걸 보면 네이버 웹툰을 보기 위한 쿠키 오븐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에디슨 오퍼 월은 지난 2018년 말부터 쿠키 오븐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작년에 매출만 215억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누적 가입자 수가 지금 2,500만 명 이상을 확보한 캐시 슬라이드 서비스 업체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웹서핑을 해서 방문할 때마다 사이버 캐시가 저장될 수 있게 광고 위주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보셔야 되겠죠. 광고주의 플랫폼이나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그런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비투비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캐시 슬라이드가 출시 이후에 한 달 만에 100만 명, 5개월 만에 5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면서 성장성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작년에 매출액은 2%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했고요. 올해 영업이익 흑자 전환, 매출이 40%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MBT까지 저희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8가지 종목 정도 확인을 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차용주 소장님께 간단하게 아까 카카오 주주 장기로 가져가는데도 불안한가요?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에 간단한 대답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봐서는 별로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다. 어차피 새로운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좀 지지무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카카오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스피드 종목 10 이어봤습니다. 과이직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그리고 이델리온 맹어클럽의 황윤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